이번 주 미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는요.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오늘 코스피가 약간 밀리고 코스닥이 오르죠? 당연하겠죠. 코스피가 먼저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왔고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에서록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약간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곧바로 코스닥에 테마주가 오르면서 이게 주거니받거니 올라갑니다.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거래를 해야겠죠. 또는 그런 흐름을 내가 추정하면서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내 건 못 오르는 시장이야.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지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봄인정은 오늘 아침까지 보면 나스닥이 0.7% 빠지고 다우가 0.7%, SF백이 0.38% 정도 빠졌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말과 심리에 의해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좀 써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잖아요. 오미크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미국에 확진자 발생이 있다. 그러면서 또 급락했어요. 그러다가 화이자의 치료제가 낙관적이다. 남아공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 또 확진자의 뭐라고 할까요? 경미한 수준이다, 증상이. 이러면서 또 반동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오미크론 관련돼서 데이터가 한 2주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확실성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가지고 시작의 전체적인 흐름을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노이즈로 판단이 될 거고요. 작년에 학습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이즈인 거고 아주 기본적인 것은 기저는 뭐냐면 긴축이죠, 긴축. 파오르 장이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을 하고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1분기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것이라는 거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어저께 약간 올라왔어요. 이것을 걱정하는 게 시장의 기저인 거고요. 저는 오미코론은 그 안에서 발생된 노이즈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긴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래서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건 상황인데 거기에 오미코론이 나오니까 그 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시장은 그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볼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이거 나스닥 차트이고요. 오미코론 때문에 왔다 갔다 이번 주에 그런 살짝 빠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은봉이 크게 이렇게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 사실 2주 정도 빠졌고 아래꼬리 약간 단 그런 상태이고요. 여전히 20주년 평균선 위에서 큰 흐름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빠졌던 이런 은봉처럼 이번에도 은봉이 좀 나타나서 이렇게 좀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우존수 산업지수는 지금 4개월째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존수 산업지수가 4개월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위 병목 현상에 의한 경기가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우존수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존수 산업지수의 일봉을 보면 급격하게 내려온 것 같잖아요. 이건 차트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수는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서 거래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작년서부터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쭉 있는 추세이고요. 이번에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하단 부분에 여기는 여러 차례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차례 온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지지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거 내려온 곳인지 이제 상투 찍지 않았냐? 이렇게까지는 좀 오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P500은 다우분화는 조금 더 괜찮을 것이고요. 그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이즈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 어떤 노이즈들이 있느냐. 오미크론이 한 2주 정도 더 있어봐야 된다. 미국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거지? 또는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부찬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하원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상원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12월 3일이었다가 15일로 연기했다가 12월 18일로 다시 연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든 협상해서 합의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디폴트 된다고 그러면서 열란 장관에 겁을 주잖아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 안 돼서 긴급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슐렁거리긴 했지만 그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시장의 흐름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긴축의 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다음 주 14일과 15일 양일간 FNC 회의가 열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1200억 달러를 내년 1분기에 끝내려면 매월 300억 달러씩 줄여야겠죠. 3, 40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300억 달러씩 얘기 나오면 정말 1분기에 줄이는 건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완화 지금 오미코론도 있고 경기가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 넘었고요. 미국은 지금 지난달에 CPI가 코어 CPI이고 일반 CPI가 6.2%인가 뭐 그랬죠. 이번에 좀 더 올라 6.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가 6.4%는 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이번에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물론 코어 CPI는 유가를 빼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가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유가가 오르는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미 정부에서 개입을 했죠. 그래서 비축률을 방출했습니다. 중국도 방출을 하고 그러면서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비축률을 방출하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것은 물가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테이퍼링 빨리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건 테이퍼링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하는 거고 테이퍼링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한 1년 후에 천천히 테이퍼링을 하고 계획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후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버리고 곧바로 그냥 금리 인상하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닥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도 있게 하느냐 이거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테이퍼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시장이 어땠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미국 시장은 오미코론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긴축을 하기 전에 긴축을 하기 전에 항상 시장이 어땠냐 이렇게 흔들렸다. 실제로 긴축을 하는 동안에 어땠냐 정상화됐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잠깐 우리 시장은 보고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 업종 차트가 업종 차트가 여기 있네요.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0.1%. 어제 그저께 올라온 폭으로 봐서는 잘 버티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레벨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는 2900포인트 이 선에서 3050포인트 이 박스권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2800포인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3000포인트 이 박스권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다시 좀 막고 내려오겠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굵기를 조금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보시기 쉬운데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그러면은 좀 굵기를 좀 굵게 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이 박스권에 있다가 이게 하향 됐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렸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있고 위하고 아래로 봤을 때 아래로 봤을 때 저는 하단 보보다는 밑쪽이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으로 갔어요. 제 예상이 틀렸죠. 그런데 하단에서 오래 있지 않았을 거고 지금 현재 2800포인트에 있는데요. 2800과 3000포인트의 박스권이 새롭게 형성이 된 겁니다. 다시 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형성된 것은 3000포인트 50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간 거죠. 50포인트 몇 포인트가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지수가 3000이나 3100포인트의 이 사이에 있으면은 항상 시장에서 기대심리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위 시장에서 심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 안에 박스권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하향으로 밑으로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신고가 가기에는 시가 이제 당무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계 투자 심리의 강도가 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박스권을 다시 한 번 갇힌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단기 시황으로 일주일 일주일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장기 시황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짧게 여러 차례 말씀드릴 거에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폭락했다가 올라와서 박스권에 있다가 한 번 올라오고 폭락했다가 올라와서 박스권에 있다가 한 번 올라왔고 그랬다가 또 작년에 폭락했다가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내려와서 박스권. 저는 그냥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정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박스권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들어간다는 시황을 좀 가지고 있고요. 변수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미국과 우리 시장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내년의 시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시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틀 동안 3.7%가 올랐어요. 보스피가. 거의 4% 가까이 올랐죠. 누가 올렸냐. 외국인 올렸죠. 이번 주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약 2조 팔았습니다. 일주일에 2조. 월, 화, 수, 목. 4일 만에 2조 판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누가 다 샀냐. 1조 7천억의 외국인들이 샀는데 이것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를 샀어요. 지난 30일 날 MSCI 리밸런싱 그리고 월말 기간 매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하락이 있었고 제 방송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것이 되돌림하는 1일 날의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2일 날 조가 반등. 오늘이 3일 이렇게 됐습니다. 즉 2.900포인트를 하향하면서 심리적 매물이 출혜가 되었고 1일서부터 들어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함께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왜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않나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왜 아무도 안 할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방송을 한번 전에 거 쭉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더 팔 수 있는 비중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정말 엄청나게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그래서 여기서 더 팔기 쉽지 않을 거다. 또 전체적인 가치에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인덱스가 들어와서 일부분 포지셔를 좀 쥐면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아래로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매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도 여기서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들어올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다음 주에 선물을 해서 동시만기가 있잖아요. 동시만기와 연계된 거래가 상당히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외국인들이 2일 연속 선물을 매수를 하고 2일간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의 고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의 후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느낌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를 또 세 번째 이유를 이걸 들죠. 수출 지표 지금 다 보여드릴 겁니다. 수출 지표가 이제 좋아졌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매수해줬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매수를 하고 이거 두 가지 이런 동전이 암메처럼 같이 가죠.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공부 차관 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수출이 잘 되면 왜 환율이 하락하겠습니까? 수출이 잘 됐다는 얘기는 달러를 많이 벌어왔다는 거고 달러를 벌어와서 원화로 바꾸면 달러를 파고 원화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되는 거고요.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것도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꿔서 달러를 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돼서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건요. 우리 시장 지난 거야 중요하겠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 하이닉스가 하락 중이라는 거는 그렇죠. 최근에도 올라왔고 어제 미국의 반도체수가 좀 눌렸어요.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하는 건데요. 저는 반도체는 스타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 직접 투자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많이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갑자기 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루텍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는데 LG루텍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LG루텍이 남들 다 하락할 때 혼자 많이 올랐죠? 오페주가 30만 원에 했다가 36만 원에 했다가 38만 원에 했다가 40만 원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오페주가에서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되는 실제로 차트에서도 거래 증가하면서 윗골이 달린 봉이 좀 발색이 됐어요. 그러니 내년에 좋다라고 모두 다들 얘기를 하더라도 가파르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갔으니 조종을 보였다가 가겠죠. 물론 어제 하락이 직접적인 이유는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LG루텍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애플을 향 카메라 때문에 얘가 실적이 늘거나 주는데 그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LG루텍이 내년도에 지난주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소위 메타버스 또는 신기술에 의한 신사업들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에 매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편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금요일 날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좀 아주 구체적이고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시간 구역 없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점.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을 좀 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11월 수출이 월간으로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604억 달러고요. 전년비 32.1%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도체 유화기계 철강, 식품, 화장품이 증가했고 자동차만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120.4억 달러였는데 이것이 YOY로 40.1% 증가한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중, 대아시안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북미 지역의 수출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지금 반도체나 IT 쪽의 수출의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만졌더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내용을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증가,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은 경기와 우리나라의 종합지수는 수출 데이터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둔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장이 한번 깊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시장을 약세를 바라보는 그 이론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시장은 당분간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변에 대한 수출 국가, 다변에 대한 품목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수익률이 8%인데 해외 주식은 22% 수익이 낮다. 포트 비중은 26.4%다. 국내 주식은 8% 수익이 낮다. 비중은 18.4%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냥 이건 팩트인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24년까지 대체 투자를 포함해서 주식으로 50%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해외 투자 비중을 지금 현재 35%에서 5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작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올리는 이렇게 보는 건 좀 기대하지 말자. 그냥 아예 기대하지 말자.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한 1월, 2월까지는 그래도 한 번 조금 기대를 해보자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내 주식이 18.4%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상하의 대역을, 권역을 만들어 놓은 게 최고는 19.8%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중이 상당히 계속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국민연금은 이제 강력하게 팔지는 않겠구나.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국민연금이나 국내 기관에서 파는 것은 인덱스로 파는 게 아니다. 지수로 파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파는 겁니다. 클로징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국내 주식 전체 시장을 파는 것은 거의 다 팔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연말에 배당도 받아야 되고 내년에 또 연초에 어떤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더 많이 강력하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 생각하는 뭐 사주는 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비중이 18.4%니까 지금부터 해서 월말까지 19.8%로 따졌을 때 한 13조 정도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하고 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냥 이들이 팔지 않는 정도까지 비중이 줄어들었다. 아까 제가 외국인들도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의 한국의 비중 전체 인덱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머지 마켓이 비중이 있고 한국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도 비중이 개인 투자들이 비중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외국인들의 비중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비중으로 봤을 때 강력한 매도는 일단락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뉴스하다가 오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서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중국의 디렘 현물가가 198일 만에 첫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반도체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디렘 이체치지 기준으로 7일 연속 반등했고요. 중국은 일주일 단위로 이것을 체크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에 영향을 줬다.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를 공개했다라는 거죠. 5G의 통신과 연결된 차량용 반도체 폭스방에 있는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것하고요.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 있어요.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맨날 TSMC에 뺏기는 거잖아요. 엔비디안이 애플이 다 TSMC에서 하죠. 그런데 이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퀄컴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지금 TSMC가 콜콜콜해 줄 수가 없대요.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 준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그렇게도 보는데 여하튼 그것이 어제 또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파운드리 수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지금 주식을 떠나서도 부디 이 수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TSMC를 따라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성전자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후공정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플로우는 시장에서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네이버가 아크버스를 한다. 이건 말씀 좀 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단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텔, TSMC도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DDR5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후공정 장비 업체를 긍정적이라는 뉴스가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샤오미카가 24년에 출시, 계획한다. 베이징 공장을 건립한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애플이 애플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그렇게 전기차에 그리고 자율주행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사실 복제폰 했고 따라생이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따라생이었잖아요. 중국의 휴대폰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자율주행 전기차 진출을 하겠죠. 너도 나도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뭐가 중요할까요? 전기차는 한 차례 왔다고 치더라도 자율주행이 여기 플러스가 되면 내년도에 자동차 관련 섹터에 대한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어제 돌아다니는 뉴스는 퀄컴이 4나노 신형 AP의 삼성전자 파운더리에서 전량 생산한다. 이건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호재성으로 어제 작용을 했고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종목들 오줌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저도 좀 사고 그랬는데. 2022년에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품 원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부품 원가가 상승해서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하면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격을요. 그러면 부품 회사들은 좋겠죠. 수익성이.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내년도에 YOY 올해보다 25% 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 폰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 좋겠네요. 특히나 25% 증산을 내년 하반기 할까요? 아니겠죠.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낼 겁니다. 이거 특히 1분기에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올 연말과 내년 1분기에는 저쪽 반도체 쪽도 있지만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기회가 온다. 또 우리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 10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나스닥 인버스 ETF가 국내에서 출시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미국 가서 QQQQ나 스파이나 이런 거 사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 정도 뉴스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나은 뉴스들을 쭉 보면요. 주로 반도체나 스마트폰 이런 쪽의 뉴스가 많죠. 그만큼 이번 주에는 가장 화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요. 시장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7일 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있고요. 9일 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있고 우리나라는 선물을 동시에 만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9일 날 나올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지수 중국 그리고 10일 날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입니다. 왜요? 이게 급등하면 거의 100% 테이퍼링 강력하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급등을 안 해도 강력하게 할 거 어차피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코어 CPI만 아닌 핵심 CPI 말고 그냥 일반 CPI에서 지난달에 6.2%, 이번에는 6.4%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유가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면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로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노이즈들도 있어요. 뭐냐면 정부 부채한도 협상 미국에서 계속해서 하겠죠. 이건 정치적인 노이즈인 거고요. 그다음에 FMC 회의가 있고 ECB 회의가 있고 BOJ 회의가 있어요.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들이 있으니까 시장은 잔뜩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 이민 시장에서 많이 만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동시만기가 가장 중요해요. 동시만기. 1년에 4번뿐이 없는 동시만기잖아요. 12월 둘째 주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만기에는 배당과 관련된 수급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올 계약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3, 그다음이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연말과 연관된 것은 매도가 나올 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게 이제 수급이 충돌할 거거든요. 동시만기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동시만기에 소위 레고 게임처럼 쌓아놓은 합성 포지션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12월물과 3월물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당일날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비차익 매수를 샀던 걸 다 때려버리냐. 아니면 그것을 기관들은 분명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군요. 그걸 받으면서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렇게 되면 1월까지 시장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동시만기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움직입니다. 다른 재료보다도 우선해서 동시만기의 수급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망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시장의 눈치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찬도, 긴축강도, 오미코론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FNC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있고요. 부찬도 협상은 18일까지. 오미코론은 한 2주 정도 있어야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냥 시장에 관망하는 그런 재료인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9일날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볼까요? 코스피가 0.48 아까보다는 약간 내려와요.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5분봉으로 봐야죠. 1분봉은 너무 빠르니까. 빠졌다가 반응 줬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안 밀리고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상황이네요. 이것은 아마도 이랬겠죠.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이 밀리니까 이제 테마주로 가자 그러면 또 그러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 빠르죠. 엄청 예민한 시장이에요. 정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더 이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독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장은 2900에서 3050%를 레벨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이걸 이번에 깨물었어.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이걸 깨물었어. 2800포인트와 3000포인트의 레벨다운된 박스권에 들어간다. 단기적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장기 박스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3000포인트 전후로 한 2800에서 한 3200억 원 박스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쁜 거고요. 2800이 나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쁜 건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까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테이퍼링을 할 거래 그러면 시장이 막 흔들려요. 테이퍼링을 해 하는 동안에 시장이 견주했어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러면 시장이 막 흔들렸어요. 실제로 금리 인상해 그동안에 시장이 좋았어요. 즉 어떤 긴축의 정책을 하기 전에 변도성이 굉장히 커지다가 실제로 실행 구간에서는 안정화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와 인덱스 매수 그리고 IT가 올라왔던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세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는 이미 저점을 형성하고 추세를 꺾고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좀 만들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에서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다만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그냥 있느냐 이건 동시만기 수급에 굉장히 달려있다. 다음 주는 선물할 수는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코스피 200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그 수급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겠다. 박스콘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코스닥은요.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나서 형리 먼저 오르고 안정화되면 종목상세가 이루어지죠. 전반적인 시황은 IT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마는 메타버스와 2차전지 컨텐츠는 여전히 그 힘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종 후에 시장이 조종을 보일 때는 그들이 막 움직이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IT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주거리 바깥이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요. 지난주에 못 봤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추세 하락을 최근에 했죠. 추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굉장히 추세적으로 한번 꺾여 내려가면 추세 시민 때문에 십살이 돌지 못해요. 이 추세를 꺾고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죠. 마이클 테크놀로지 차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추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마이클 테크놀로지의 일봉. 이거는 마이클 테크놀로지 추세는 거의 매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삼중고점 찍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추세를 꺾어서 올라가니 이제 시장이 하락해도 지 혼자 올라가. 시장이 하락해도. 이렇게 꺾여서 진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우리 시장에 연결을 좀 해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니 이 상태에 있으니 정말 시장이 저점을 찍었구나라는 건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안 내려오고 꺾고 올라가야지 이게 진짜 상승인 거지. 이걸 지금 상승이라고 볼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 있지 않겠냐. 시황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추세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파생상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파생상품의 가치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걔네들은 차트맵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에 전환되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 빡질권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추세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반동줬다 또 빠지고 반동줬다 또 빠지고 이러고 계속 2,800개고 2,700가고 이러는 거 아니냐. 대세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럴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자료가 있지만 이 화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예 리얼 타입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시황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팬데믹으로 빠진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요. 이거 팬데믹으로는 비정상인 하락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돌림이에요. 상승이 아니에요. 이건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반등이라고 해요. 그럼 상승은 언제부터 했느냐. 9월부터 10월까지 조정을 보이고 원로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상승은 어디서 상승을 한 거냐. 이 조정 끝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진짜 상승인 거예요. 이게 상승한 겁니다. 이따가 지수를 얘기할 때 이거 중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상승은 이게 진짜 상승인데 이 상승의 50% 라인은 어디냐. 한 30% 라인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이 더 가는 시장은요. 상승했다가 위에서 조정보이고 올라가요. 즉 30% 여기까지 밑으로 안 빠집니다. 여기서 올라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이거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밑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죠. 그건 어려운 장애예요. 굉장히. 이거 왜냐하면 상승의 힘이 약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지수만이 아니고 종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메타버스 갖고 있다가 이번에 물린 분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하나 해볼까요? 하나 해볼까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이 있다. 제가 지금 표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 상승폭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얘는 여기서 조정보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 상승폭이. 그런데 얘가 50% 정도 이 정도 된다. 이걸 깬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이게. 그리고 나서 얘가 상단 부분에 조정을 보이고 더 갔어요. 그럼 이번에 오른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게 50%를 깨고 내려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보여야 돼요. 그 위에서 터닝하고 올라가야지만 더 가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지금 여기서 사야 되느냐. 이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확인하고 사야 될 거예요. 이 14만 원을 넘어가는 걸 보고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지수도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지수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지금 50% 라인에 있는데 이게 지수잖아요. 그럼 개발 종목처럼 그냥 맛이 갈 거냐. 여기서는 지금 반동 시도를 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가 어느 지수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박스권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또 코스닥의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럼 지수레벨은 제가 이곳저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선택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니드 하니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는 또 한 번 들은 걸 또 들으실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몇 가지를 보면서 2,800포인트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2020년 11월에 첫 양봉이 2,276포인트였어요. 이거 지금 써놓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여기가 2,27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고점이 있잖아요. 이게 3,296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 분석할 때 꼬리는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양봉이에요. 여러분 제 교육을 받으셨거나 저하고 계속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 양봉입니다. 이게 양봉. 그리고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를 했더니 그 지수가 얼마냐. 2,786포인트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86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상승폭이 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거라서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건. 그러면서 시장이 정말 오랫동안 다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맨날 여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깨지 않고 올라가야지만 뭔가 기대를 하고 다시 한번 신고 갈라 바라보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이 2,800포인트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PBR은 제가 구하는 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구하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게 12개월 포워드 PBR이 1배가 2,790포인트라고 하죠. 이거 왜 자꾸 1배 얘기를 하냐면요. 한 배를 예수를 얘기하냐면 우리 시장이 심각하게 위기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PBR이 0.8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한 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부터 막 급락하고 이러지 않아요. 또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런데 그게 2,79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걸 요즘에 제가 매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시장이 2,000포인트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4,000포인트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는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술 한잔하면서 남들한테 주식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되게 좋습니다. 또 뭔가 유식해하게 느껴져요.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2021년에 순이익 전망 175조에서 180조 정도 보죠. 코스피의 순이익 전망을. 이거 지금 한 3차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도 180조 정도 보고 있고 그럼 증가폭이 작죠. 사실은요. 증가폭이 작아요. 2023년도에 한 2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까지 예측. 2022년이나 잘 맞춰야죠. 이건 모르겠고. 올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175조에서 180조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175조, 180조인데 180조와 200조 사이에서 그러면 190조고. 그러면 이 정도 180에서 200조를 180조 곱하기 PR 10배. 180조 곱하기 PR 12배. 200조 곱하기 PR 10배. 200조 곱하기 PR 12배.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수를 양극단으로 최상단, 최하단을 해봤더니 2657포인트에 3540포인트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금융시장 연구원인가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3500포인트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이거 근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근거로요. 그런데 저는 보수적으로 늘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최하단, 최상단은 못 믿겠고 중간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중간값이 2804포인트에서 336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값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180조에서 200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는 못 보겠고 그냥 180조 가지고 10배에서 12배 해놓고 그 사이에서 하단에서 좀 높게 상단에서 좀 낮게 이렇게 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804에서 3365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보세요. 지금 상승폭의 되돌림 50포인트가 2786포인트야. PBR 1배가 2790포인트래. 그리고 내년도에 순이익의 멀티풀의 중간값이 보니까 2804에서 3365래. 2800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800포인트에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노이즈나 뭐가 발생에 대해서 깨질 수 있는 거고요. 지수를 맞춰서 우리가 지수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 ETF도 할 수 있겠지만 지수 맞추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우리 서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2800포인트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서 2700, 2600으로 가면 이건 우리 시장에서는 완전 저평가 구호랑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는 매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2800에서 2900 이 정도에 있으면 우리 시장이 그냥 리즈너블한 근처의 하단 부분에 있는 거니까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없고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위로 올라가면 상당 부분에 가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매달리지 말자. 이 정도의 가늠을 할 수 있는 지수 레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우리나라가 지수가 신고 지수를 2007년도에 한 번 찍었고 2017년도에 한 번 찍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2027년도에 찍을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년에 한 번씩 찍었어요. 10년에 한 번씩. 코스피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아니면 월봉으로 해서 조금. 연봉으로 보면 너무 그림이 좀 안 이쁘니까. 안 이쁘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신고깔라면서 올라가는 때가 있죠. 2007년도에. 신고 인천 찍었잖아요. 이때 처음에 2000포인트 찍었습니다. 그러다 맨날 여기다가 2017년도에 또 신고 지수를 한 번 찍었어요. 이런 식의 우리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2007년도예요. 이게 2017년도예요. 신고 지수를 낸 거예요. 이때 코스피의 순이익이 얼마였냐? 2007년도에 62조였습니다. 2017년도에 141조였어요. 그때 2607포인트 찍었거든요. 이번에 175조에서 3316포인트를 찍었어요. 좋습니다. 이게 기업이익이 우리의 예상으로 빛나서 내년도에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얼마로 해볼까요? 170조. 160조까지 내려간다고 쳐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60조. 170조 아래로 내려갔다고 치자고요. 지금 180조에서 200조 보지만. 170조라고 칠까요? 치겠어요. 그러면 170조라고 치면 141조에 2600포인트였으니까. 그럼 170조, 170조 이 정도 되면 그럼 한 2700, 2800 되겠네요? 그런데 무슨 2000포인트를 자꾸 논하냐고요. 그렇게 아직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그냥 정말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뜹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무리한 게 급락할 거다 급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뭐 있으신가 좀 보고서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잔소리처럼 말이 이렇게 많아서 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 보면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폭락했다가, 올랐다가, 있다가, 그다음에 또 한 번 다시 올라왔다가, 폭락했다가, 올라왔다가, 있다가, 또 한 번 올라왔다가, 또 폭락했다가,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다 내려왔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한 번 내려왔어요. 다 빼더라도, 다 빼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완전 폭락했다가 반토막 더 났었어요. 그랬다가, 올라왔다가, 쉬었잖아요, 이렇게. 그랬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이만큼 내려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세론자나 위기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게 밑으로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제 장기적 흐름에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거를 대기 위해서 좀 전에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너무 긴 거 모르고, 난 지금은 오늘 당장이나 다음 주, 돈 벌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중요해. 다음 주에는?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5개월 내려온 상태에서, 12월을 맞이했고, 12월에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해주니, 다행히, 고마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 동시 만기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이제 거기에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동시 만기에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사준다. 그러면 연말에 배당을 위한 매수와, 그리고 연초 매수라는, 연초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12월 1호에는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 좋은, 우리가 좀 편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손실난 것도 좀 만회하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코스닥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더 빠지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다시 한 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닥이 이번에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일복으로 보면 이건 코스피 빠진 거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폭이. 그런데 왜 코스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보이냐면요. 보세요. 코스피의 월봉을 보세요.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이렇게 올랐다, 지금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코스닥의 월봉을 보세요. 어때요? 지금 무지 세죠? 훨씬 셉니다,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닥에서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시총도 높아졌고, 우량 종목이 들어 시총 높은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됐지만, 왜 이걸, 왜 음미를 안 둬야 되느냐. 왜 이걸 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올라갔던 고점 6,062포인트는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고점이에요. 이것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한 의미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좀 약해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럴 때 좀 약하다가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는 코스닥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화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